네 오늘은 어제는 어제인지 오늘인지 모르겠네요 어제 새벽 3시에 깨가지고 어제라기보다 오늘이죠 오늘 새벽 3시에 깨가지고 네 그 미아 엔딩을 봤었는데 오늘은 조 엔딩을 볼 겁니다 어제 조한테 약속한 대로 다음에 오면 널 구해줄게 라는 말을 남기고 왔기 때문에 오늘은 조 엔딩을 볼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 미아랑 조 저번엔 미아를 구해줬기 때문에 이번엔 조를 구해줘볼 거예요 자 너가 새 여친이다 미아는 내 팔목을 잘랐단 말이야 미안해 미아 해야 할 일? 어떤 건데 미아 내 새 여친은 과묵한 스타일이네요 눈썹이랑 눈이 은갈치색인데 아 저도 얼마나 있어야 끝날지 모릅니다 제가 열심히 깨볼게요 어제도 뭐 그냥 개 막장으로 플레이했는데 잘 깬 거 보니까 오늘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 도움은 제가 필요할 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야 할ómo 줘 그래 살아있어야겠다 미아가 요리하자 이 Squee님이 신청해서 이블린이를 여기 왔었나 보네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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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음 나 뭐? 이걸 타고 있다고? 눈치가 빠르고만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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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으악! 헐 백신을 맞췄는데 효과가 없었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미아? 미아야? 미아가 왜 여기있죠? 미아가 왜 여기있어요? 갑자기 미아.. 미아가 이쪽으로 순간이동했는데? 에이 에이 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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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에단 익숙한 패턴인데? 뭐지? 내가 꿈을 꾼건가? 뭐지? 에단은 여전히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제이즈 리비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엔딩은 달라요 참고하세요 어 그래요? 오케오케 그러면 자신있게 쫙쫙 플레이하면 되겠네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미스 빵 갓 오 마이 갓 뭐였지? 오 마이 갓 너와 함께 한다면 나는 무렵지 않아 그렇지 이블린 이블린 오 마이 갓 꾸물꾸물 이블린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이블린? 근데 또 그러면 또 그걸 또 깨야되는건가? 하아! 사이코 기네시스! 아 안 돼. 여기서 아무도 도망 못 가. 고. 고고고고. 그러니까 엔딩만 좀 따로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또 열심히 막 주인공 찾아가 가지고 1층 막 갔더니 다른 엔딩 뜨고 그런 거 아니겠지? 오우. I'm so sad. 오마이갓. 바퀴벌레.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여기 막힌 길이었죠. 다른 점이 뭘까? 그녀는 나의 아이가 아니야. 이것도 받고. 자 이거. 짜란. 이 사람은 무언가를 피해 숨으려고 있던 게 틀림없어. 이블린이겠지. 물론 유튜브에서는 이 장면, 이 모든 장면들이 다 스킵될 겁니다. 여러분. 빨리 진행하죠. 자, 슬슬 이블린이 나오겠네요. 이블린. 난 간다. 나와라. 얏. 안녕하세요. 난 기억은 못해. 음, 점멸 빠졌어. 네. 이블린의 전멸을 뺐으니. 열심히 가봅시다. 아, 도대체 이거 플레이 타임이 얼마나 될라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오편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bj님 어제 예습하셨다고 스포하시네요. 아, 여러분. 저만 믿으십시오. 제가 놀라는 타이밍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짠. 일단 뭐 나오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튀어나오면 그거 알려드릴게요. 저쪽으로 괴물 나오거든요. 저쪽으로 괴물 나오거든요. 저쪽으로 괴물 나오고, 저쪽으로 괴물 나오거든요. 저쪽으로 괴물 나오고, 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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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냐. 기다려봐. 달려, 달려. 자, 여기에다가. 빨리, 이거 꽂고, 열어. 올라가. 어 네네네네 네 쟤 지금 하는 캐릭 여자입니다 2층은 내가 안 열렸던 걸로 기억해 3층으로 가야돼 4층으로 가야해 여기서 막혔네요 3층으로 가야해 여기 이블린이 티비를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저 믿으시죠 백탑니다 그쵸 하이 왜요? 또 비디오 또 봐야 되니? 이거 아 미쳤나 자 비디오 또 봅시다 앨런 너가 나의 버스트인 것 같아 이다는 나의 세컨드야 비디오 스키면 안 돼 안 돼 제 생각에 이 아저씨 얹힌 것 같네요 맞아 니 잘못이야 내가 엄마 손은 약손해 줄까? 나의 세컨드야 나의 세컨드가 있는 것 같네요 응 너 찾아봐 이것을 지찍해 줄까? 너무 즐거워 너무 즐거워 그래 그 애가 가까이 있어 또 괴물이랑 또 싸워야 돼 루공님 10개 감사합니다 BJ님이 스포하고 있는데 BJ 안패 안되나요 이블린 이블린 천장에서 이야기 할거지 어 화났어 이브 여긴가요? 이비 이비 하나 감사합니다 도망갔어 앨런 죽으면 안돼 아니요 이비는 어 그냥 보시면 알아요 이비 아저씨 많이 치아해줬나봐요 처리 아저씨 많이 치아해줬나봐요 음 그리저bur 아 그리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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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V, ev, EVV! I didn't mean to call you that She's trying to take control you have to fight her! Eveline, 지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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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아에 버렸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야돼 자 일단 파밍 좀 하고 파밍 파밍 더이상 안해도 됐었나? 기억이 안나네 자 방송 켜야지 아 어떻게 키더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꼬핀입니다 저 캔방이네요 너무 떨려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살아요 제발 행복하게 하 하 하 어디로 가야했죠? 아 기억이 안나네요 이블린 추적하기 아 맞군요 행복하지마 자 얍 하 하 하 사자오자 이게 바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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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흑 아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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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렸어 미아 대서 시베로 가있어 아우 기억나 아, 기억나 안돼 이 자식 예상했다 이단 내 남친 비록 날 버리고 갔지만 너를 쫓아왔다 야레야레 자, 조심 마, 비켜라 뻑깅 뻑깅 야 에다 내가 구하러 왔어 비록 넌 날 찾지만 아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뭐하는거야? 난 죽음 나 마끄리트 루카스 지금은 안심해도 돼 쟤이 에벌린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너는 뭘 했지? 너는 뭘 했지? 이 녀석은 우리의 선물에 그 녀석은 그 녀석은 넌 그 녀석은 갈리트 마신 STAR 너는 사실 제가 이 녀석은 마신 고맙다 어릴놀아가... 어릴놀아가... 그거도 치고... 그거도 치고 있을 것 같다. 그거를 그리울 때 편히 내 flip off. 그거도 치고 WITH 호나는 취득하는 것. 이건 정말로 이후에 나한테는 다 말아야. 미쳤어 미쳤어. 그러나 말씀이 된다고. 사랑은 어렸어. 이 여자의 가족이 그냥 사는 것 같다. 이 여자의 주의가. 알았지? 찾아라. 그리고 이 여자의 주의가. 이 여자의 주의가. 이 여자의 주의가. 감사합니다. 근데 똑같네? 와.. 무슨 황토 오리구이 같은 느낌인데? 미안 잠깐만.. 미안 왜 그래? kill him 미안 망했어 안돼 하하 너 사랑해 망했네 미야 오해야 오해야 오해라고 난 니가 괜찮을 줄 알아 하하 아하 아하 으아 으아 얼굴 보고 아 안돼 미야 대사 다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데미지 왜 이렇게 약해 미야 잠깐만 빠루가 생겼는데 아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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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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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미야 빠루의 무서움을 보여줄게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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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하! 안돼! 헐! 안돼 미하! 왜 미하? 왜 미하? 내가 가서 복수해줄게 미하! 야 어딨어? 야 어딨어? 근데 혈청 주는거 보니까 이것도 깨야되는 부분이 있는건가? 아 그러네 결전이네 또? 어 미하가 죽었어! 조도 죽었는데? 조도 죽고 미하도 죽었어 나... 나는... 이제 솔로야 자 가자 여기까지 왔네요 고마워 고마워 네 네 여기가 안 돼!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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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왔어! 미하! 나 왔어! 미하! 나 왔어! 아 반대구나? 미하! 나 왔어! 그래 나의 전여친과 이런 추억도 있었지 왜 자꾸 이겨보이는거지? 왜 자꾸 이겨보이는거지? 자 3 2 1 음 자기야 자 잔인 은 은 은 응 은 은 응 은 은 자 이렇게 갔다가 일단 미아를 좀 맞이한 다음에 응 아니야 와봐 자기야 자기야 좀 아플 것 같아 자기야 환상 아니었나? 이상하네 왜 데미지가 들어오는 것 같지? 이상하다 그쵸 가자 올라가자 우리 자기 잘한다 잘해 야 일로와 야 너 때문에 내가 한 고생을 생각하면 이 정도 진짜 약과야 너 너 왜 여러분이 걱정하는지? 아, 큰일 으앙, 흑화한다 자, 준비 자, 여섯 발 쏘면 죽겠죠 눈이었나요? 어딜 때려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징글징글해 마옥카이 마옥카이 살았어요 마옥카이 누가 키웠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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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just letting my fairs need. 주워라! 야아아아! 후에! 아르! 알았어! 간다! 아직 한 발 남았다 당신의 마음에 뿅! 마오카이 마오카이 죽었어요 과연 미아가 없는 엔딩은 어떻게 끝날는지 분 Camp 41 오카리 오칠리 오는 하이 크리스 포로님 10개 감사합니다 아 원래 여기 미아 있었는데 이제 동영상으로만 남았네 어허 쪽쪽 안녕 내 여친이 내 여친이 휴대폰 속에서 나오질 못해 그리고 똑같은 엔딩이야 흐흐흐 흐흐흐흐흐 이블린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미아도 없어 주인공 왜 이렇게 태어나니 흐흐흫 아 흐흐흐흐흫 대사가 또는 다르네요 응 뉴 뉴 자 이러고 또 엔딩 크레딧 네 띵동 문을 열어놔오 내가 왔던다 이렇게 조오를 찰린 엔딩까지 봤네요 정말 보람찹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보람찹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정말 보람찬 거 같아 일단 처음에는 조오를 살렸으니까 레인딩 스킵이 안돼 다 좋은데 영상을 건너뛰겠습니까 네 DMC DLC인가요? DLC DLC 네 여러분 들어오신게 업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레지던트 이블 다른 엔딩까지 봤네요 나도 정말 이걸 내가 다 끼게 될 줄을 상상을 못했는데 어떻게 다 깼네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애 하하하하 네 이상으로 레지던트 이블 바이오 하즈워드 였습니다 였습니다